군산 선수 내년에 방송부터 아는 감독이 군사 출신 하나 있었는데 아 그래요? 예예예 무슨 잘했는데요? 네 지금 뭐하나 몰라 그냥 연사가 있으니까 제가 이거 제가 저 기잔데 제가 유튜브 운영해요 몇 개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찍는 거야 저도 내년에 환갑이거든요 나이라 네 제가 전생만 20년 넘게 되면 어제는 커피만 시컷 먹고 오늘은 술 시컷 먹고 저기가 술 엄청 주더라고 술 먹다가 지금 앉아 먹는 거야 이야 이 도시에 강남에 돈 있는 자들이 좋아하는 게 이런 쪽인데 그죠? 저는 서울 출신이니까 알죠 제가 도자기 그림 때문에 저기 어디 이리도 가봤고 완주도 가봤고 어디 여수, 남원, 구례, 나주, 담양 많이 가봤죠 제가 아 많이 가봤어요 저는 서울 사람인데 많이 돌아다녀요 경상도, 전라도, 강원도 막 제가 그림하고 도자기 하잖아 도자기 제가 치자로 되니까 경북 청송 누님이요 구례, 구례, 나주, 저기 소개해 주더라고 나, 나주에는 저 빌딩 강아지에 돈 있는 여자고 구례는 그 꼬차 아시죠? 꼬차 네 그 크게 아는 여자가 있어 그 지역 여자예요 사장님이 군산에서 있었으니까 내가 아는 거 감동 생각이 나 갑자기 근데요 우리 군산이 전라도인데요 경상대회자는 결혼했어요 아 하하하 싸우지는 않대요 보니까 하하하 잘 사시더라고 하하하 야 이게 뭐가 좋은 게 맞네 수고하세요 여기 또 뭐지 여기 인제 하늘이 내려 농원이다 얼굴을 안 나와요 얼굴을 안 찍었어요 제가 저기 인제하고 인제하고 제가 요거만 찍었어요 요거만 뭐 됐고 낮은 밑에 됐어 집ark 와 이거 술같아. 이거 인삼주죠? 홍삼주. 야 맛있겠다. 그냥 봐도 취하네. 진한. 아 여기 또 있네. 아 이쪽도 아니면. 어우 가락국수. 옛날에 물을 끓여먹었죠? 옛날에 물을 끓여먹었죠? 이거. 연구적이에요. 안연구에요. 올라오십쇼. 여기가 너무 많아요. 자 마사지관입니다. 아 마사지관. 마사지관이구나. 오케이. 아 이거 뭐야. 보리도자기. 얼굴 안 찍어요 얼굴. 나 저거 찍는거 저거. 얼굴을 왜 찍지? 얼굴 찍으면 큰일나. 그래서 이제 얘가 그래도 인사살이니까 요즘에는 다 불타기 되기 때문에. 이런게. 뭐 하는건지. 클리티? 아이씨. 진짜 너희디. 아니 탈비씨 강하다. 햇빛이 너무 강해 아우 너무 강해 저거 좀 찍을라 그래 저거 거기다 뭐 홈복 이름인 것 같아 아 비지가 아닌 것 같고 소화기 아 소화기다 소화기 아 소화기 월드크로스야 월드크로스만 시리스 고춧가루 내가 아까 찍었지?